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공매취득과 중계보수 한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9-24372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공매토지 매수인입니다. 상고인이고요. 피고가 공인중개사였는데 매수인이 중계보수료를 너무 많이 줬으니까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해가지고 폐수를 했다가 대부분이 상고를 했는데 대부분이 받아준 거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공매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 알선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공매라는 건 뭐냐면 경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미 경매나 강제 경매 같은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내고 입찰해가지고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입찰은 그냥 개인이 가서 입찰서에다가 나는 7천만 원 받겠다. 그럼 7천만 원 받고 보증금 이렇게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계사가 중간에 낄 일은 없습니다. 대리를 한다는 경우도 잘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수를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일부 토지의 매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내가지고 결국은 공매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급한 보수는 너무 많다. 돌려달라. 그러면서 두 가지 주장하는 거죠. 보수 제한 규정을 초과했다. 그다음에 계약이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는 반환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공인주택법 제2조 1호에 보면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인재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공인중계사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찰에 뭔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중계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이 첫 번째에 들었고 공인중계사는 이건 중계가 아니다. 나는 이거는 컨설팅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계만 해당이 된다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계약이 끝나지 않을까. 완료가 안 됐고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보수 감액도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공매가 중계에 해당되느냐, 보수 제한이 적용되느냐, 계약이 불발이 되면 감액도 되느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매 절차의 부동산 알선도 중계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공매 알선도 보수 제한 규정 받는다. 왜냐하면 공인중계사법에 보면 권리 분석이나 매수 신청 대리도 다 보수 제한도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런 거 아닌 공매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보수 제한 규정 적용된다. 그리고 미 완료 시에는 합리적 보수 범위 내에서 감액도 가능하다. 셋 다 다 원고선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파기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요즘은 공매, 그러니까 이런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경매에 관련해서 권리 분석도 해주고 대리도 해주고 알선도 해주는데 다 공인중계사법에 보수 제한 규정 받는다는 거. 그런 다음에 보수 한도 자체가 요즘은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2분의 1로 감액도 했죠. 어쨌든 공매 관련된 공인중계사로 주는 돈 거의 대부분이 다 보수 한도에 적용받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명칭료와 관계없이 지급금은 다 다퉁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을만 쓸 겁니다. 공인중계사가 이 중계 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보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